아이고, 방울아 일루와 빨리 먹어 왜 아침부터 자꾸 보채지? 금방 먹었잖아요 봉순아 삐졌어? 에휴 착하기도 봉순은 착해요 건들지마 응? 먹을 것도 안주면서 왜 건들어? 아까 먹었잖아, 이 녀석은 양이 안 차?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다다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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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때? 나 할때? 손을 비벼? 나 할때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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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뱃살 좀 빼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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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산아 산이야 비 온다가 산이가 안나오네 비 조금 맞았네 비 조금 맞았네 우리 나나 많이 먹고 가 까미야 까미 아이고 비 안맞았어 에이 다 죽어가 죽겠어 가자 비 맞았네 이리와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와 아이고 오빠 가야지 녀석아 길을 막으면 어떡해 야 길을 막으면 어떡해 여긴 중 까미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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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난리가 아니다 왜 비와서 입맛이 없어? 내일부터 아빠가 올 때 돼서 안 보이면 안 줘 이제 알겠어? 어디 나가지 말고 있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있어 순아 유지아 어디 갔지? 가자 왜 장순이 밖에 없어 정현성 어디 갔대 빨리 와 룰무야 룰무는 또 어디 갔니 잠시도 가면 안 있는구만 방울이 방울아 너 왜 잘 안먹지 요즘 또 어디 아픈가 걱정이네 방울이 와 저 녀석이 왜 안먹지 아휴 안먹으면 걱정이다 이 녀석아 좀 먹자 자 방울이 자 아휴 철저히 남집사 Son 남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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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보길 아이고 머리만 똑바로 해서 얼마나 좋을까? 아빠 소원이었겠네 방울이 어떻게 하면 좋지? 방울아 어때요? 다 정상인가? 어떻게 된건가? 왜 머리에 삐딱하냐? 어휴 조긍아 아이고 방울한테 또 잡혔네 우리 방울이한테 어쩌고 좋아 부엌가 배 터지겠는데 배 터지겠어 내가 방울이한테 바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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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놨자 빨리 좀 똑바로 와야지 아빠가 마음이 편하지 응? 바울아 자 조긍아 아이고 아이샤 어이샤 호이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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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자 놔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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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기도 뭐 자 바울이들 천연 가신 도와야지 누워지 마지 말고 이녀석아 바울아 아이고 바울아 바울아 아이고 자 진짜 바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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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욕 레오는 자나깨나 탈출국리나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? 다 커서 탈출하고 싶어? 리오도 같이 나가 손잡고 나가라 손잡고 나가 리오는 안 나가지 바쁘고 살커 야 레오야 머릿속을 비워 탈출할 생각 그.. 아휴 저.. 나쁜 여성이.. 기껏 키워놨더니만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? 자 방울이 이리 와 방울이 아휴 뭐해 깜짝이야 아휴 뭐해 깜짝이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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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만 때 빠시면 어휴 뭐 이만해 좋을까 아까 소원이 없겠네 아휴 그만 놀자 덥다 더 아휴 덥다 감사합니다.